뉴트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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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.. 저기요... 안녕하세요 편하게 반말할까요? 맞아요 X떡볶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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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 잡는 방법 아시나요? 택시 잡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? 저 혹시 동네시장 어딘지 아세요? 아 그래요? 뭐 있었지? 제가 쓴 글씨를 제가 모르겠는데요 X떡볶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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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의 손길을 빌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트렌디예요 아 트렌디? 버즈 라블로가 이번에 루이비통 디자인을 하면서 저런 플라스틱 체인을 실제로 썼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오 진짜 오늘 진짜 극찬 중에 극찬으로 휘준군 네? 다음은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? 제 말 할게요 잠깐만 진짜? 구입한 거예요? 네 제가 직접 사서 락카드 하고 여기 튜닝도 했어요 음료수도 컬러 맞춰서 끼운 거예요? 브랜드 화보니까요 이제 트렌디하고 이거는 왜? 마시게요 아 이것도 다 연출 다 연출이 있습니다 sitzt 어우 근데 진짜 딴 사람이 된대 딴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요 기대른uds confronting 와, 뭐야? 키가... 모델인데? 키가 되게 크네 지금 키가 어떻게 되죠? 78cm이요 와, 78cm 진짜 크네 나보다 크네 저도 똑같이 그 얘기 했어요 이게 또 다 다르구나 사진을 진짜 이게 뭐 그냥 일반으로 찍는 거야? 저 혼자서 삼각대 세워놓고 다 다르구나 좋아요 좋아요 아니, 사진이 진짜 좋네요, 멋있네요 오윤서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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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방한 표정 얼굴이 욕당만 하고 진짜 그냥 빙크색 뚱뚱한 동물 빙크색 뚱뚱한 동물! 우리 심사위원! 보도! 보도가 커! 아 뚱뚱한 동물 뭐야 뚱뚱한 동물 빙크색 뚱뚱한 동물 빙크색 뚱뚱한 동물 욕당은 동물 우리 심사위원 큰 도도 큰 도도 도도가 커 미리번쩍 안파라! 안파라! 집에 부숴 더 있는 건 뭐야 그까지가 한 번 나오는 죽인 위순이! 위순이! 이런 스타들. 돌청. 저번에도 여기 왔는데 더 싸게 해주시면 안 돼요? 한 마녀만 주세요. 수연아, 너 뭐 마시고 싶은 거 없어? 그냥 뭐 하나 마시고 할래? 그래. 혹시 연고랑 밴드는 어디 파나요? 팔 대봐. 너 여기 왜 이래? 뒤에? 아까 까졌어. 피나는데 여기 칼꿈치에. 피나? 응. 밴드 붙여야겠는데? 아, 뭐 괜찮아요. 이거 굳어서 냅둘기 찰 거 같은데. 당연히 해줘야 될 거 같아서. 일단 동생이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잘 챙겨줘야겠다. 그냥 제가 손이 많이 가요. 빈티지는 20만 원은 원품이죠. 아, 나 지금 방송 촬영으로 쇼핑해서 하는 게 지금 미션인데. 네. 네, 해봐요. 아, 알겠어. 정북 미니 동네에 입장하셨습니다. 모더러스에 갑니다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급하게 산 거 같은데 아니에요. 이런 예쁜 가망 못 보여요. 진짜. 사실 제가 여기 진짜 많이 와서 알거든요. 공부도 하면 좀 이따 알거든? 어, 잠깐만. 이제 왼쪽으로 가야 돼. 여기서 왼쪽으로. 자신이 없어요. 떨어질 자신이. 이기는 건 당연한 거니까 뭐. 롱브 스타일이랑 카우보이 스타일 섞은 그런 룩. 잘 봤어요. 오, 잘 봤다. 이 컬러기는 바지 위에 반바지를 좀 레이어드를 해서 납팔 바지. 이 두루마기가 이제 컬러만 다르고 길이라든지. 핸드폰. 한비 한 손. 발레 손이요? 반대 손이요? 어. 오, 잘 먹어. 왼용은 역시 기대했던 것처럼 엄청 잘하고 진짜 이쁘다. 준호 오빠가 진짜 잘 나왔을 것 같아요. 저기요. 네? 아 아 아 나 울었어 진짜 애들아 넓은 거 나도 정리 된 거 왜 정민이 형 일로와 정민아 너가 필요해 여기 빗을 좀 들어 줘야 돼 놀자 좀 다 잊고 알아서 되겠지 놀자 그냥 공부 못하지? 그냥 놀아야지 내년에?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 나가자 저기 나와있어 여기 먹을 것도 많은데 근심 걱정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늘 우리 아 나 닮긴 했어 야 너 유누나 진짜 이뻐 이거 누누나 머리 굴렀을 때 대박이야 카톡에 있다 너 응 나 이름 아닌 줄 알았어 나도 아무래도 남자 캐릭터 이게 과연 제대로 커버업이 될까 약간 걱정이 있었는데 어울렸어요 되게 잘 어울리던데 와우 계속 웃음이 터고 나와요 얼굴만 보면 자 다시 고 오오 어 오우 음 Collecting 그러면 achel 네 inauguration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아 이게 모델을 하는 친구라 이 컷이 진짜 되게 섹슈얼해요 근데 그 섹슈얼함이 굉장히 남성스러운 쪽이어서 이 컷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주 망사의 매력에 네 분 다 흠뻑 빠졌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